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고양시 일산구 풍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4개동 32세대로 이루어진 반지형 빌라가 되겠습니다. 구해줘 홈즈 199하에 나왔던 집이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가가 5억 9천 9백이었는데 지금 현재 4억 중반대로 1억 5천가량 낮아졌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메리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 내부 같은 경우는 38평형 쓰고 있고요. 주변에는 풍산역 도보 1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위치가 애니꼴이기 때문에 근처에 맛집이나 이런 상권들도 발달한 지역이 되겠고요. 집 내부도 굉장히 예쁘게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병원 등 대학병원이 옆에 또 있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산에서도 굉장히 요새 핫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 동선 따라서 집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층이고요.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 키 큰 장으로 신발장 3칸이 마련되어 있고요. 화분은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 바닥은 여기가 이제 분양세대이기 때문에 손상가지 않도록 이렇게 매트를 깔아놨는데 이런 색깔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 설치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지금 40평대 아파트보다 넓은 거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은 남양, 이쪽은 서양으로 되어 있어서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공기순환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비춰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100인치가 들어가는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워낙 공간감도 넓고 그 다음에 벽면도 넓기 때문에 100인치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거실과 연결된 테라스 부분인데요. 나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온이라든지 아니면 방음에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LX 하우시스 창호를 사용했어요. 굉장히 비싼 거 들어왔기 때문에 문도 굉장히 무겁고 밖에서 들어온 소음이나 아니면 단열 같은 게 굉장히 잘 되는 모습입니다. 네, 외부 테라스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가운데 바베큐 파티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쪽에는 데크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텃밭 같은 걸로 꾸미실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층에만 나와 있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층에 올라가면 테라스 면적만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테라스가 거실에도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료화면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다음은 거실 옆에 있는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카메라와 저와의 거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5미터가 넘는 그런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하다가나 그런 거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엔지니어드 상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대단지에서 많이들 시공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땅 낮춰놓은 높이기 때문에 식사하시기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상, 하부장 굉장히 빼곡하게 되어 있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센스 있게 안쪽으로 살짝 넣어놔서 일할 때 머리에 걸리는 부분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뒤쪽으로는 주방 창 굉장히 크게 나와 있고요. 여기는 현재 1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가려놓은 모습인데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개방을 해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개방감 있는 주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도 물론 다 수납공간 되어 있고요. 밥솥자리, 전산지자리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떤 걸 쓰실지 몰라서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따로 장 같은 거 짜지는 않고 그냥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뒤쪽으로는 주방 뒷베란다 있는데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타일을 보시면은 이거 한 판이 60cm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cm에서 30cm 더해서 160cm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폭을 갖고 있고 3m 50 정도 나오는 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워시타 하나 설치해 두시고 벽면으로 수납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은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 크기 3m, 3m 정도 나오는 정사각형 형태의 방이고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협탁이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은 옆쪽으로 침대나 그 다음에 옷장 그 다음에 책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양이기 때문에 뭐 채광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각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가 이제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긁히는 거 방지를 위해서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요. 여기도 거실에서 보셨던 강마루가 그대로 깔려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꾸며진 거는 메디신볼 등이 있는 개인 트레이닝 공간으로 꾸며 놨는데요. 서재 공간을 꾸미셔도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방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등을 약간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아주는 그런 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무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싫고 좀 밝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등 같은 걸 교체를 하시면 밝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안방으로 한번 와봤는데요. 방금 좀 어두운 방 보았다가 이렇게 밝은 방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저쪽 방들 색깔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 총 거실까지 4대가 스위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안방 크기 4.2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침대 두 개 두시고 여유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크진 않지만 여기에 계절성 옷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관 가능한 그런 사이즈고요. 현재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품은 옵션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창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옷방이라고 해서 어둡다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욕조가 시공될 만큼 꽤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반신욕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바닷가 벽면은 그레이색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을 주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맨발로 한번 밟아 봤는데 미끄럼 방지까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거울 수납장 이렇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챙겨주고 있고요. 젠다이 그다음에 양병기 세면대 설치된 모습입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크게는 잘 나왔고요. 이쪽 안쪽은 이렇게 샤워부스가 설치되어서 유리봉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과 습식 구분해서 쓰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부부 욕실과는 조금 다른 타일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런 수전이나 해바라기 샤워기 등은 블랙톤으로 약간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일산 풍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집 내부 38평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구조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금액대도 처음에 그의 전 홈즈에 나왔을 때보다 1억 5천 정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가격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주변의 역도, 풍산역이 도보 치유분 이내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